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티나잇 TV입니다. 오늘은 그래비트와 함께하는 레드벨벳의 음파음파를 배워볼거에요. 오늘은 싸비 전까지 나가니까 싸비부터 다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먼저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팟트1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앉아서 시작할건데요. 앉아서 다리 한턱을 올리고 숲을 가지러앉고 몸을 위에 올려주세요. 1,2,3,4까지 말해주세요. 5,6,7,8. 손을 위로 올리면서 내리면서 올라올건데요 하나 둘 셋 하고 올라오면서 손을 내릴겁니다 근데 여기서 스탑하셔야 돼요 손 스탑하시고 여러분 자영 할 줄 아시죠? 자영 하시면서 원 투 해주시면 됩니다 자영 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앉아서 원 투 스탑 스탑 원 투 기다려주시고 스탑 스탑 기다려주시고 음파음파 했던것처럼 가슴에다가 음파음파 해줄거에요 하나 둘 음파음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원 투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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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파음파 자영 한 다음에 음파 한번 해주고 가슴에 두번 하실겁니다 그 다음에 손은 원 투 스리로 하나 밑에 먼저 가운데 갔다가 위로 갈건데요 다리도 같이 해볼게요 원 할 때 무게정신이 오른쪽에 있어요 원 그 다음에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걸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원 카운트는 앤 투에 빠르게 하면 원 앤 투 하면 됩니다 자 스 세븐 에잇 하고 바로 하시면 돼요 원 앤 투 했죠? 자 인쪽 손 내리고 왼손으로 원 투 당겨줄건데요 첫번째는 업 두번째 때 다운할래요 원 앤 투 쓰리 포 다운하면서 왼쪽으로 다운해주시면 돼요 다운해주셨으면 자 발부터 보여드릴게요 원 앤 투 자 이 오른발이 들어갔다가 나올 거예요 자 원 앤 투 쓰리 포 파일 앤 쓰리 들어갔다가 근데 손도 같이 있어요 손에 한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려서 이쪽으로 스탑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원 앤 투 쓰리 포 파일 앤 십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파일 스탑 앤 원 앤 투 쓰리 포 파일 앤 십 놓고나서 허리에 손을 해주시고 우리 아까 음파 한번 했던 것처럼 음파 음파 두번 해줄건데요 골반을 왼쪽으로 두번 다운해서 해주시면 돼요 두번 다운하겠습니다 자 파일 앤 십 세븐 에잇 하셨죠? 이쪽 다리를 이 왼손이 칠거에요 치고 주먹으로 뻗는데 무게 조절 다시 오른쪽으로 갈겁니다 하나 둘 자 다시 해볼게요 원 앤 투 쓰리 포 파일 십 이런건 아까 자유형 기억나시죠? 자유형 두 번을 오른쪽으로 세천던데 다리는 두 번 주먹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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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주먹으로 올리고 음파 음파 자유형 두 번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5 5 6 7 8 1 2 3 4 하시면 됩니다 3 4 다음에 5 6 7 8 걸어주시면 원파트가 끝이 납니다 지금부터 파트 1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6 7 7 8 9 10 11 12 12 13 13 14 14 14 15 15 15 15 15 15 15 15 17 15 20 20 20 21 21 21 22 21 22 22 22